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선입니다 2020년 7월 2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오늘은 7월 나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지표 호전 백신 효과에도 2분기 첫 거래 혼조 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뉴욕 증시가 2분기 첫 거래 이래서 혼조세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결국 나스닥이 올랐다는 거죠 나스닥이 0.95%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인 만 131.37을 넘어서 만 154.63을 찍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59%가 떨어진 이후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스닥은 왜 올랐냐 이날 뉴욕 증시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지만 화이자와 바이온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긍정적이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ISM이 발표한 6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죠 이게 전월은 43.1에서 52.6으로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라는 겁니다 PMI가 50을 넘어가면 이제 확장 국면이고요 확장 국면이면 호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것을 보고 빵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PMI로만 본다면 호황 국면으로 진입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코로나와 PMI 이것 때문에 이제 올랐는데요 다만 거래가 진행되면서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뭐 장중에 일부 주에서 경제활동 중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동력이 사라졌다 라는 거고 그리고 뉴욕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서도 이제 영업 중단을 발표했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애플이 코로나19 극증 지역에서 매장 30곳을 추가로 폐쇄한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경제 재개 뭐 이런 것들 연기는 좀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애플의 매장 폐쇄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진짜로 많이 올라가다 1% 넘게 올라가다가 0.59% 이제 거의 막판 남기고 몇 분 남기고 확 빠졌는데 애플도 이제 양전이었어요 플러스였는데 얘가 이제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난 게 약간 마이너스 끝났죠 이게 막판에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매장 폐쇄 때문에 그래서 뭐 그날 그날은 뭡니까 그날 그날은 그냥 뭐 인기 투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그날 그날은 인기 투표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상승장이고 우상향장이고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박스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투자했을 때는 미국 장에 투자했을 때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뭐가 중요하냐 현재는 코로나가 이제 공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습니다 따스닥이 전고점 돌파를 했죠 주가는 근심을 타고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시장에 악재가 있는데 오히려 악재 때문에 연준이 뒤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있으니까 연준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두 번의 이제 2%대 폭락에도 연준이 SMCCF 하고 PMCCF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ETF 하고 회사체를 직매입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악재가 있는 게 호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좀 아이러니카는 하지만 악재가 있어서 연준이 있고 연준이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니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악재는 오히려 나스닥의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 더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 이런 게 있는데요 참석자들 일부는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를 인플레이션과 연결시켜야 된다 하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말했다라는 거죠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는 바라봤다 그런가 하면 다른 참석자들은 실업률이 가이드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도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록은 지적했다 실업률이 특정 수준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포워드 가이던스는 예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전전 연준 의장이죠 벤 버넨키 의장이 했던 정책입니다 시장이 놀라지 않도록 가이드를 준다는 얘기죠 그 전에 이제 그린스펀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기자가 뭐 이런 이런 내용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말 잘못했다 이런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가이던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시장 망가지건 말건 그냥 금리 확 올려버리고 그리고 시장 망가지면 또 금리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준이 앞서 나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시장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끄는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시장을 이끄는 그런 주체가 된 게 아닌가 연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눈치나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준이 그렇게 무소보리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게 되면 결국은 굉장한 큰 이제 유동성 유동성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큰 그 등락 이런 것들에 이제 노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가이던스를 준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 라는 것들을 이제 준다면 뭐 좋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뭘 제시를 했냐 첫 번째는 2%대 정도의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돈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2%대 굉장히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뭐 지금 원래는 그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싼 물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되면 2%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홍콩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뭐 그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2%는 굉장히 뭐 가기가 힘든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해서 돈질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일정 실업률이 달성될 때까지 돈질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실업률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뭐 거의 한 20%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게 뭐 한 8% 이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8년도 금융이 당시가 이제 한 8% 정도 됐습니다 근데 또 8%에 가까이 오면 그때 또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뭐 아니면 테이퍼링을 한다 이러면 이제 시장이 또 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다 뭐 아니면 5%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리고 결국은 2014년이 돼서야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양쪽 완화를 했는데 2014년이 돼서야 겨우 뭘 했습니까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금리를 올리는데 6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파월 의장은 2022년까지 한 2년 정도 후에는 2년 정도까지는 뭐 한다는 얘기에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2008년도 당시에는 뭐 거의 한 6년 정도가 걸렸으니까 뭐 지금도 2022년이 됐을 때 금리를 올릴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의문이 있죠 얼마 안 되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이제 연준이 나오니까 뭐 급락이 있긴 하지만 팔거레일 상승과 같은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그 나스닥이 마인폰티를 찍었지만 9,817.18이라는 전고점을 약간 돌파했다라는 거죠 약간 돌파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더 많이 올리려면 그러니까 뭐 만천, 만천이나 뭐 만이천, 만천스닥, 만이천스닥을 찍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서부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7월 16일날 실적 발표를 하고요 애플은 7월 28일날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이 좋으면 앞으로 이제 나스닥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지 무슨 다우존스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은 지금 언택주가 많이 몰려 있고 컨택주가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주로 이 다우존스라든가 아니면 뉴욕지수 아니면 뭐 러셀 2000 뭐 이런 쪽이니까 앞으로도 증시 상승은 나스닥이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실적은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안 좋아질 것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1, 2등 주식은 실적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등 주식은 실적이 좋아도 오르고 나빠도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가 뭐 지난 한 몇 년간 실적 시즌을 되돌아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했을 때 이때가 16번인데 16번 중에 14번이 올랐고요 어닝 쇼크가 났을 때도 14번 중에 9번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등 주식은 실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식을 팔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홀딩 홀드로 갖고 가는 거고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페이크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크는 어디서 나오냐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이제 투자은행들이 실적을 미리 예상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 실적이 굉장히 나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주가가 확 빠지겠죠 빠지는데 이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타 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어닝 서프라이즈 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은행 가이드 때문에 매도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틀릴 때가 많다는 얘기다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미국은 투명하다라는 겁니다 실적에 대해서 뭐가 투명하냐 한국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놨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 발표에 대한 것들이 미리 새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런 게 뭐예요 미리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월가에 이제 그런 그 뭐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해지펀드들 뭐 이런 데서 보면 걔네들이 뭐 이렇게 구속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그 전에 이제 실적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임상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빼돌렸다가 결국은 구속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 이게 이제 CEO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어떤 전략으로 임해서 더 많은 이제 수익을 거둘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 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어닝 쇼크 때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1등 주식은 그냥 뭐 쭉 보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주식을 파는가라는 거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는 무조건 홀딩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한 8% 빠졌다 뭐 그런 것들은 팔아야겠죠 근데 페이스북이 만약에 1등이다 그러면 팔지 않아야 됩니다 8%가 빠졌어도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자 1등 주식이 아닌 모든 주식은 어닝일 전에 팔아야 됩니다 뭐 잡주죠 한마디로 잡주라든가 뭐 1,2,3등 뭐 이런 주식들이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주식들이 아니면 포지션이 높은 게 그런 주식들은 어닝일 전에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닝 쇼크가 나오면 나스닥은 뭐가 없어요 하한가가 없다 그래서 뭐 20% 30%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전에 팔아놓고 아무리 잘 나갔다 하더라도 어닝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거죠 아마존이 어저께 4% 가까이 오르면서 1,2등과 시총 차이를 10% 이내로 들었습니다 애플이 1.58 트릴리언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55 그 다음에 아마존이 1.44 조죠 1.44 조 달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총 계산법이 있습니다 시총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10% 계산법인데 1등 주식에서 2등 주식이나 3등 주식을 뺀 다음에 1등 주식으로 나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애플에서 이제 아마존 1등에서 3등이죠 이거를 이제 나누면 8.8%가 됩니다 일단 10% 이내가 됐죠 만약에 아마존을 산다 그렇게 되면 일단 샀어요 만약에 8.8%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애플하고 시총이 벌어져서 10%가 넘어갔다 그래도 안 팔아야 됩니다 언제 팔아야 되냐 확실하게 아마존이 빠져나가면 한 15%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0% 정도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한 15% 뭐 이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영 답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팔아야 되겠죠 반대로 아마존을 산다 그랬을 때도 한 5% 이 정도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홀딩을 했다가 그 안에 들어오면 그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산다면 한 15%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산다면 그러니까 한 1등하고 5% 이내까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사야 된다라는 거죠 매뉴얼은 뭐냐 매뉴얼은 시총 10% 이내라면 33%씩 세계 주식을 동시에 갖고 가는 게 매뉴얼입니다 자 여유 현금이 있다면 뭐 지금 만약에 50% 사고 한 10% 정도 추매를 했다 그러면 한 40% 정도가 남았겠죠 그러면 60%를 사고 그러면 이제 한 30% 정도를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아마존을 편의시키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산다면 뭐 그렇다는 얘기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번 7월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컨택트 업체들은 이제 안 좋을 게 뻔하니까 이번에 이제 언택트로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7, 8월에 엄청난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안 좋으면 당분간 횡보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여기 유동성 장세니까 횡보는 잠깐이고요 2022년까지 유동성으로 주가는 우상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시 결론은 뭐냐 이게 공항의 끝은 팔거래의 상승과 마이너스 3%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1일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공항 끝입니다 다만 6월 23일날 팔거래의 상승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8월 12일 전까지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그때는 이제 전략 매도 후에 공항 종료는 그 그날로부터 마이너스 3% 뜬 날로부터 두 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위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모든 책임과 이득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정구소 오늘은 7월 나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